사실 코끼리 울음소리를 정말 크게 내고 싶은데 목이 너무 아파서 가장 힘든 점은 그런 점들이었던 것 같고 사실 뭐 동물 연기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건 없었고 일단 소니아 자체도 이 친구들과 그 친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민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? 목소리 내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네, 재미있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